다이빙 게이디만 최영 선수가 하나의 절벽 아들로 쥐락하는 사고를 향해 드렸어 수준이 오늘도 너네 같이 있었어 꼭 너 같지 않아? 뭔가 되게 화려하잖아 나 은퇴하기로 했어 나랑 같이 한 번만 더 해 네가 개인 좀 망쳐봐 누가 욕먹을 것 같아 내가 둘 다 잘하면 되잖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가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한테 네 자리 뺏길까 봐 무서워서 그래 너 무슨 얘기 했어? 사고 나기 전에 내가 전혀 모르는 수준이가 있다는데 부럽겠지 네가 저 어두운 은혜 믿어줘야지 너 걔랑 다르다면 지금 네 모습과 뭐가 다른데 선배 내가 수준이로 보여?